PLEASE WAIT FOR ME THERE IN THE MASS 다운님은 연애 안 해? 네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아니 없어요 일부러 안 하는 거야? 나 저 노력받거나 갔거나 억지로 쳤잖아 연애를 하고 싶어 하거나 안 하거나 하잖아 연애를 하고 싶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3년이 안 돼 3년이 좀 나은 것 같은데 4년? 얼마나 만났어요? 1년은 좀 안 돼 왜 질렸어? 연애? 질렸다고 얘기해야지 질렀다 그럼 당장 님은 결혼할 마음은 없어요? 결혼이요? 지금 연애도 안 하고 있습니다 비혼이야? 아 비혼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일해 꼭 일해 사람이 비혼이라고 해야 돼 아니 근데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은 없어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지 아니 못하죠 무슨 일 없으니까 아니 외롭진 않아? 네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은 뭐라고 해요? 가끔 뭐죠? 조금만 빨리 만나서 결혼하라는 걸 확인하는데 언제 손질을 공연하는 걸 확인하는데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급하게 가진 것 같아요 몇 살인지 갑자기? 지금 29 29? 아니 생각보다 좋으니까 외롭진 않아요? 네 왜 안 외롭진 않아요? 외롭진 않아요? 응 왜 안 외롭진 않아요? 연애랑 가족은 좀 다르잖아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취합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도 없고 그리고 만나서 뭘 해라질 것 같아요 또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혼해도 이혼했는데 뭘 해라질 거 아니 별로 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오셨네 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또 나오셨다고 아니 지즈님이랑 연락했어요? 아니요 따로 연락한 건 아니야? 네 그럼 갑자기 글을 지즈는 걸 최근에 보고 올린 거예요? 응 아 아 지즈님 좋아서? 어 아니 저도 저도 내가 말한 게 약간 큰일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네 푸쉬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말 저번에 저도 어 차라리 돈을 돈을 모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딸에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당근 님이 고민을 하는 거 같은데 그래요? 어 나 그 말이 그렇게 임팩트 있었을까? 애니님한테 당근 님 얘기가 임팩트가 없으면 다행인 건데 근데 어 약간 그 좀 너무 약간 이렇게 좀 아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미안했어? 약간 이러는 거 약간 그러고 약간 이러다가 만나고 라는 느낌을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왜 연락 안 해봐요? 아니 예전에 만나자고 했는데 뭔가 괜히 좀 싫은 거 같기도 한 거 같아서 당근이나? 네 또 좀 연락을 틀렸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좀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또 나가려고 하고 막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 밴드 잡아야겠다는 글 올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연락 안 했다 그래서 있다고 저는 생각 왜 그렇게 안 했냐고 그러면 그것도 약간 싫어할까 봐? 아니 싫어할까 봐 라기 보다는 뭐 비슷한 거 같은데 부담스러워 할까? 인생만 인생만 들긴 했어요 왜냐면 제제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약간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가지고 저도 당근님이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조금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했던 그래도 사장님이랑도 친하고 당근님이 제제님이면 어쩔 것 같아? 본인이 꿈꿔왔던 거를 집단에서 보기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거 왜 이렇게 몰라주지 이럴 것 같아 아니 나랑 친하다면서 왜 몰라줘 자꾸 이렇게만 하라는 거야 싫어하나 이 생각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싫어하나까지? 네 근데 왜 그게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나도 원래 이마도 하고 싶어 그것들 안되는데 저는 안되라 그렇다 바로 포기 사장님이 원할게요? 어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서 딱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되라고 하면은 아니 근데 안된다 했잖아 그럼 야 말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안 될 것 같아 아 말을 들어보고 어 그림 그려지잖아 대충 돈은 어떻게 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은 반대해 내가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막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 밖에 없는데 아 이걸 못하게 하니까 나는 이거 밖에 없는데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맞는 건 이거 밖에 없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막 그렇게 들을 때 그러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모르면 다른 거 안 해봤으면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서 나왔던거야? 어? 그래서 나왔던거야? 그래서 나왔던거야? 그럴 맛도 있고 요가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요가 난 요가 밖에 없는데 그때는 요가 밖에 없는데 진짜 요가 계속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니까요 완전 박수 될 뻔했어요 아 직업으로요? 요가 지금 거의 다 안하나요? 요가 저도 안 봤는데요 그런 맛도요 많이 라인 확실히 줄었죠 엄청 폐학도 많이 해요 아 그렇겠다 맞다 운동하고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지금? 어? 요가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나 그 생각은 안하잖아 나 그 얘기 안하잖아 열대님이 그거에 맞을까 난 그 얘기 안하잖아 아 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얼마 전에 둘러보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 요가 하면 본인 몸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신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건강해지길 잘했다 그래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몸에 신경을 샀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했으니까 건강해지잖아 아니 전 건강해지지 않아요 전 더 건강해지지 않아요 전 더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 신경 쓰이다고 네 스트레스 받아서 다 망쳐가지고 그때 나무님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다이어트 하지 않을 거면 다이어트 그만둘 거 아니면 요거 하지 말라고 좋은 말을 했네 근데 다이어트를 그만두니까 요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내가 생각한 몸이 아니면 못하겠어서 그래 그게 인도 쪽에서 하는 요가는 그렇게 좀 몸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쵸 명상 쪽으로 하니까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옛날 사진 찍어 올리고 요가 동작 막 몸도 막 바디라인도 이런 거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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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걱정이야 제자네 제자네 제세 제세 응 그 남자친구까지 만나지 말라 하고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얼마나 더 어기 힘들겠어 나는.. 나는 아니야 내가 만나지 말라고는 안했어 그런 사람이 만나지 말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걸 했지 그러니까 그냥 집단 가볍게 참여하러 왔다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막 해라 하지 말라 하니까 힘들 것 같기는 아니면 그 관계라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도 아무개가 무효하지 말까진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조금 난리되면서 보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나한테 잘하고 친절해야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했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맞아 그런 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 예를 들면 자기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 막 하지 말라고 지금 어때요? 단부님은? 응? 재수님 한 잔 못 나온다고 했는데 뭐 일을 바꿔서 마음이 안 좋지 뭐 이번에 이제 신혼과 얘 때문에 신혼한 거라고 하는데 뭐 집단에 대해서 회의감이 된다 하니까 근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다시 하는 거야 이제? 벗어도 돼 아 그래요? 응 답답하지 난 다 쓰고 있을까 난 벗어도 되지 그치? 이상이야 진짜 저런 일 회사 적응을 못했지 답답해 다른 것보다 글 남긴 거 봤는데 그 전에 좀 5월 저번 집단을 하고 회의감이 된다고 그렇게 글 남겨왔는데 그 전에 힘들었어서 저번에 그래도 할 얘기를 했고 그래도 나부님이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 집단을 하면서 또 회의감이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생각을 얘기해 볼게 집단에 대한 회의감은 아니라 본인 인생에 대한 회의감은 아마 들 거야 핑계가 필요하겠지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개인 상정도 계속 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일 바빠가지고 개인 상정도 못 오고 다음 주쯤 안 올 거 같아 개인 상정도 개인 상정도 잘했네 잘했네 입이 없다더니 바쁜데 나부 좀 신경을 쓰였는데 나부님이 좀 어떨까 궁금했어요 걱정은 좀 되고 뭐 이렇게 닿는 거지 뭐 마음 저도 가고 그러니까 익숙하잖아 파랑님도 이제 네 짜증이 나요 뭔가 자기를 받고 싶은 거만 받고 가는 거 같아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러면 약간 나를 덜 주게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파랑님도 만나면 오는 사람도 있잖아 아 본인처럼 그래도 막 그러니까 당근님은 그래서 연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헤어지면 끝이니까 계속 근데 당근님도 궁금해 가려고 하면 잡는다? 맞아 맞아 가려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 얘 내일이면 간다 이 생각으로 어? 그런 마음으로 살겠어 언제 좋을지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내밀는데 돌아왔구나 그럼 두 번 나갔다가 돌아왔어 두 번에 나왔어? 돌아오면 좋겠네 아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저번 주에 내가 물을 차를 엎드렸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나뭇잎이 막 치워줬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뭔가 내가 치워야 될 건데 응 나뭇잎이 이렇게 누가 치워주는 거는 비슷해 별로 안 해줄게? 네 숱하지가 않아요 그래? 엄마가 원래 치워주잖아 우리 언니 말고는 어머니 말고는 어머니 말고는 내가 치워서 어디 가서?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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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되게 좀 그때는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엎드려가지고 어? 나 좀 비슷해 누나십녀한테 항상 받는 그런 빅스타 느낌 그래? 어? 이랬다가 나 지금 생각해볼까 봐, 맞아 어? 뭐지? 뭐지? 나 하나도 안 치웠는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좀 난 민망하기도 하고 좀 이상했어 기분이 그래? 네 어쨌든 좀 어떤 마음으로 치워졌던 거예요? 저는 일단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어떤 마음? 아니 벌레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내가 빨리한테 치워졌던 게 좋지 약간 좀 평소에 좀 다정다거나 이러지 않다거나 치워졌던 거 뭐 그런가? 나 안 다정해? 아니 치워졌던 거 아 몰라 나 더 임팩트가 강하잖아 아니 나 안 다정해? 다정하진 않고 힘독이 빨라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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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지 하하하하 다정한 느낌은 안 나 가끔씩 다정한 거 같군요 그래? 그래도 더 민망한 건가 더 당황스럽게 그렇기도 하고 그냥 좋은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좋은 거지 되게 크게 느껴지네 하하하하 그렇겠네 그렇고 좋더라 어떤 마음인지 궁금했어 그냥 사무적으로 한 건지 빨리 치워갖고 어수선하니까 수습하고 진행을 하려고 한 건가 아니면 앨리가 되게 당황했잖아 하하하하 되게 당황해서 보여서 다들 가만히 있으면 된거 그래서 움직였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떤 마음인지 확인하고 싶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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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순데요? 욕심댕이 저거 아 진짜 이런 마음이 크네 내가 다 그냥 도청하고 싶은데 그걸 해산료 안 날려나? 글 없던데요? 안 날려나? 안 날려나? 뭐 얘기하던 건 끝난가요? 제 얘기 좀 해도 돼요? 어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랑 관계 결혼 얘기를 하는데 진흥 중이에요 진흥 중이고 우리 어머니 집에서 그렇게 좋다 이런 반응을 한 분이라 제가 뭐 아직 만나본 적은 없고 일단은 뭐 무슨 일 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일단 제일 큰 걱정은 저는 제가 이제 첫째니까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서 그게 그 걱정을 제일 크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못마땅히 하는 마음이 커요 사실 막 계속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한테 이제 소개시켜준다고 뭐 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제가 다 가수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 사실 그 마음은 어쨌든 그런 기회를 왜 다 뿌리치고 왜 이런 여자가 뭐 좋다는 게 약간 이런 되게 속상한 마음이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고 막 어머니가 어머니가 막 저한테 저 몸이 안좋으시거든요 심장이 심장이 안좋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못 가요 아 원래 안좋으세요?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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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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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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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d 그때 말쯤에 병원 갔을 때 철심을 막아야 된다고 그 튜브를 꾸여서 이게 막힌다고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무서워져서 다음에 가겠다고 급한 거 다니니까 했다가 이게 또 통증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나봐요 저랑도 이제 집단하면서 갈등할 때 힘드니까 앞두다가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때도 심장은 그런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 만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 심장을 밟고 그 여자친구랑 벌써 만날 거냐 만나는 건 좋은데 결혼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되게 조금 어렸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그동안 제가 알던 어머니라는 생각이 되게 처음보는 어머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전에 무섭게 거의 쎘요 계속 지지만 받았던 거 같은데 되게 뭔가 관계를 끊을 거냐 되게 좀 단호한 모습이라 그러네요 되게 무섭더라고 혼란스럽고 그게 최근 일이어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계속 한 달, 한 달 반 두 달 전 좀 좀 됐어요 그때 이제 모든 게 귀찮다고 했을 때 했죠 너무 무서워서 막 좀 여자친구한테 또 제가 너무 힘드니까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반응이었던 여자친구가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더니 여자친구 나름대로 되게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어쨌든 뭐 자기 집단 가서 또 일을 받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네 아무에는? 아버지는? 무반응? 알 수가 없어요 맞아 반응 안 하세요? 표현해? 되게 젠틀해요 젠틀한데 만났을 때 어머니 얘기는 당신이 왜 나랑 있을 때 왜 이렇게 다르냐 어머니 얘기를 듣자면 자기보다 더 안 된다 네 되게 속상해하시고 어머니 말로는 삶의 의견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 그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좀 젠틀하긴 해서 어머니 얘기만 들어갖고 아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어머니 얘기만 하자면 처음에 그렇게 무섭게 하는 모습이 사실은 어머니도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힘드니까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여자친구가 이제 좀 얄미운 구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랑 힘든데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만나지 말라고 만나는 건 좋은데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이랬을 때 어머니랑 막 식당에서 대놓고 싸우고 욕하고 밥 먹다가 어버이날 때 그전에도 막 싸우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나는 나는 계속 만나지 말라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를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자기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기분만 든다고 하면서 사실 저는 어머니랑 싸우면서 막 서로 울고 그때 그런 문자 받고도 연락 받고도 어머니 어떻게 그런 얘기나 나타날 수 있냐고 무섭다고 하면서 저도 그리고 어머니도 그 얘기 듣고 듣고 해주시고 되게 되게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막막한 기준이 들어서 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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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따로 안 해요 동생한테 좀 그녀를 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펄트를 하세요 아 근데 그래도 동생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안 해요 아니 그래도 이제 만나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면 그래도 동생이 지금 상황은 알 거 아니야 무슨 장 포니는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네 그쵸 알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해? 동생도 그렇게 호기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 그때 얘기했을 때 동생이 동생 친구 중에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아이가 안 생겨갖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잘 좀 알아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사실 이제 그래도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좀 인사를 드리고 싶어갖고 얘기했을 때 그때가 6월달이었나 그때 집단에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얘기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5월쯤에 얘기 그때 인사하시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5월 됐을 때 얘기했는데 지난달에 이제 그때 이제 싸운 거예요 집단에서 그래서 사실 얘기하자고 한 게 만나다가 말찌를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아 아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제가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분명하게 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련티만 4시는 정도였고 5월달에 분명히 뭐 뭐 내 심장을 닿고 뭐 이렇게까지 편하신 거라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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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지금 몸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근데 이게 너가 그 친구를 많이 하는 게 날 너무 힘들게 한다 심장도 안 좋은데 뭐 그렇때문 죽을 수도 있는데 너가 날 죽어도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하 이 얘기 되게 무섭고 이런 상황인데 여자친구는 자기만 힘들냐고 짜증도 나고 얄밉게도 해갖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나 어머니를 되게 전화해 어떻게 되게 막 이런 사람으로 막 얘기하니까 기분이 또 안 좋더라고요 막 그 얘기를 또 했더니 여자친구는 또 제 어머니가 엄청 무서워진 거예요 이런 분이셨냐 그쵸 한편으로 내가 그냥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고 갈 걸 그러면 후회도 되긴 하는데 저희도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이 또 어머니가 먼저 2주 전에 1주 전에 한 번 여자친구 데리고 오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뭐 솔직히 겁나요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스타일이 보니까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나 엄마를 떡 닮았고 아버지가 되게 저랑 반대 스타일이에요 큰일이 생기면 다 어머니한테 넘기고 비슷한 어머니가 다 하고 내 앞에서는 정작 할 얘기 못하시고 어머니랑 있을 때 할 얘기하고 저 앞에서는 점점 빼면서 네 말도 일리가 있고 이 사람 말도 있기가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막 이럴 때는 사실을 했죠 또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좀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본인 여자친구한테 헤어져라 얘기하시나 하시나 하겠죠 설마 면전에도 또 어 하실 수 있을까 사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왜냐면은 실제로 그전에 이번에 말고 그전에 식당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직접 내가 얘기하겠다고 했었어 아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만나자고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마음인지 내가 모르겠어서 만나서 나는 조금은 전향적으로 생각이 조금은 조금은 변하시는 건가? 네 이런 건지 아니면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만나서 또 그 얘기를 하실 거 솔직히 정답으로서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조쉽스러운 마음이 크거든요 그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은 아니 근데 파란겸은 여자친구가 좋아? 네 그.. 그걸 왜 물어봐요? 어? 아니 파란겸 마음이 궁금해서 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아니래? 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좀 안생긴 그.. 쿨한 건 아니고 응 너무 많이 아쉬워요 나도 아이를 갖고 싶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려고 했던 거고 아니 여자친구는 갖고 싶대요? 네 근데 그러면 결혼 안하고 그냥 같이 살면은 엄마가 나중에 되면은 그냥 그럴 바에 결혼하려고 하는 거에요? 결혼 안하고 그냥 같이 살라고? 응 뭔지 신고만 듣고 그건 나한테 내 옵션이 없는 거 같은데? 아니 입양하는 거는? 아니 입양하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응 입양하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응 입양? 아니 그럼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지 엄마 혹시 인사하고 만났을 때 엄마 면접에 내고 헤어지라고 말할 거냐 물어보면 어떨까? 응 그 얘기도 이제 그냥 해야 물어봐 그것보다 여자친구의 마음 준비를 단단히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뭐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나랑 같이 자겠다 라고 하면 여자친구도 미성말을 해도 좀 더 흔들고 그거는 뭐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드디어 보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조금 반가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랑 이렇게 이렇게 막 갈등하고 서로 울고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속상해서 그런 거구나 싶어갖고 되게 좀 낯설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저를 진짜 막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응 그리고 머물리도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좀 서로 자연스럽게 좀 내려놓고 내려놓게 되는 거 같고 저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도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여자친구도 진짜 저를 좋아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여자친구도 이제 막 어떤 마음도 저한테 듣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좀 내려놓고 내려놓게 되면 되게 좋더라고요 아 되게 힘든 나중에서도 어쨌든 세 명이 당사자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희망이라는 거 해야 되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기회는 힘들지만 뭔가 그 셋이서 좀 풀어나가고 싶고 풀어나가 한다고 느껴지고 풀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집단에서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아 하고 지지난주에 끝나고 이제 산사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때 같이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여자친구를 하는데 어머니 이런 반응을 했고요 산사는 이제 헉 뚜악하면서 어쨌든 뭐 집단에서 뭐 힘들 때는 나누자고 하더니 되게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 시작하면서 좀 섭섭해야 하는 거 같더라고요 힘든 거 있으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섭섭할 거 같아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거였던 집단의 열매님이랑 그다음에 귤님이랑 그다음에 수풀님이랑 나무님이 생각이 났어요 섭섭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게 힘들었는데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어머니가 그때까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았다 내가 여자친구도 알았다 다 이해해서는 하는데 양쪽에서 약간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약간 아버지 집의 아버지처럼 결정적으로 나설 때 정리를 해줘야 될 당사자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그때 남 둘이 다 이해가 되면 엄마도 엄마를 믿고 여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전달하고 뭔지 믿고는 연락을 하는 생각 불안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든데 사실 저는 입장을 이미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계속 똑같이 메시지는 똑같이 전달하고 있어요 결혼 무직을 할 거고 사실은 지금 힘든 게 뭐냐면 부모님 두 분 그러니까 아버님 솔직히 잘 못 느끼겠고 어머니 입장에서 그걸 포기하시는 게 많이 힘든 거 같아요 그래 저에 대한 기대가 높으니까 맞으라 해서 그래갖고 되게 많이 우셨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계속 울고 네 이 얘기가 사실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한없이 되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니까 여자친구한테 하기 좀 어려운 일이었기도 했고 여자친구한테 결국 다 했어요 아까 여자친구한테 되게 힘들어했고 근데 또 여자친구도 집단 따로 하니까 가서 얘기하고 또 그쪽 집단들만의 미련도 해준 거 같더라고요 이거 미련만 해주진 않으실 텐데 하 스절리 되도 없고 근데 진짜 진짜 많이 변했다 파랑이? 아니 파랑이님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어 진짜 많이 변했다 하 그거 변해서 여자친구가? 장난 아니지 옛날에는 자기 아픈 거 그거에 너무 환불이 돼서 그 얘기도 집단해서 하기까지 1년이 뭐야 저거 하려고 자기 힘든 얘기를 집단해서 하는데 자기 아픈 거 아픈 거 아픈 거 그거 막 나는 뭐 진짜 뭐 진짜 뭐 당장 죽는 병인가 이 정도로 막 아픈 거 그것도 얘기도 하기도 어려워서 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너무 답답했거든 너무 인생에서 좌절이 많고 뭐 잘 안 됐던 일들이 이제 많아서 너무 포기하는 게 너무 그랬거든 많았거든 나한테 초반에 진짜 초반에만 말하겠으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힘이 생겼다 싶고 파랑이님도 진짜 많이 변했네요 그냥 감정대로만 그냥 감정대로만 그냥 감정대로만 이렇게 막 옛날에 같으면 오늘은 감정대로 하는데 배로 치고 술 먹고 뭐 술은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 양쪽을 다 이해하지만 내 길을 간다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 지금은 제일 힘든 게 불안한 것도 있지만 제일 힘든 건 어머니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럴 거 같아 그렇지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그럼 혹시 어머니 애완견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하세요? 두 번 키우는데 이제 두 번 보내니까 또 죽으면 보내야 되네요 되게 싫어서 힘들어서 안겨주시면 안겨주셔야 될 거예요 응 파랑님 말고 사랑을 쏟을 대상이 좀 있으면 좋던데 응 아버지가 잘 챙겨드리는 게 많아 봤을 때 두 분의 성향이 대화에서 저랑 여자친구의 성향이 비슷한 거 같아 어머니가 내 성향이고 아버지가 내 중성향인 거 같아 인생의 아이라니아 그러니까 아니 되게 힘들 거 같아 사실은 되게 섭섭하다고 얘기해서 좀 그 말이 이해도 되고 네 나는 안 섭섭하다고 그래요? 아예 좀 기다렸어요 파랑님 그러니까 궁금하고 나는 걱정은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보내서 여자친구는 먼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집단에서 얘기 많이 했다고 응 파랑님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나 너무 일이 힘들고 복잡해서 그리고 지금 딱 저기에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우선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 일을 좀 미뤄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편으로는 좀 파랑님이 얘기하는 동안 좀 기다려야겠다 근데 뭐지? 얘기 안 하고 있는 동안 되게 좀 힘들텐데 왜 얘기 좀 안 하고 있을까? 무슨 마음을 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걱정,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진짜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고민 많이 들고 처음에는 되게 막막해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게 서서 그렇다면 되게 같이 힘들었어요 여자친구랑 저도 근데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겠죠 사실은 사실 힘들어도 돼 나는 셋 다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좀 다시 좀 집단에서 이 얘기를 좀 안 해 좀 당분간은 하지 말아야겠다 안 했던 마음이 당사자끼리 어떻게 좀 네, 저는 그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그러니까 당사는 셋의 일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좀 모르겠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자친구랑 어머니는 일단은 저는 지금은 서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크긴 한데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쪽에서 좀 풀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없고 그래서 굳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이런 부분도 사랑이 되게 많이 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어 이 마음이? 예전 같았으면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당장 풀어야지 막 이런 건데 아, 하여튼 해결해야 되는 거 어 네 좀 시간을 두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다려 옛날 집단 영상을 봐봐 어떤 일만 있으면 당장 아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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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하고 그거를 좀 어쨌든 당장 해결되지 않은 것도 지켜보는 마음인 거잖아 네 이거는 예전에 스쿨하고 개인상편 스쿨님하고 개인상편 했을 때 얘기 들었던 것도 있어서 뭐 했냐면 그때 너무 남한테 중요한 결정을 넘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사실 불안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물어봐서 빨리 좀 두고 싶은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는 내가 봤을 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 결론을 내렸으니까 어머니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섰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단 남들로부터 어쨌든 위로와 지지나 공감을 지금 당장 받지 않아도 좀 버틸 만한 힘이 또 있었던 거잖아 힘들었지 그렇죠 여자친구나 어머니 관계에서 힘들었던 게 좀 당사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걱정은 좀 약간 내려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날 정말 좋아해? 사랑해주는구나 방식은 다르지만 각자가 저 그게 뭐 엄청 끔찍하게 확인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진짜 끔찍하다 진짜 끔찍하다 애의 중간도 엄청 늦어질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섭섭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자처럼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기를 했어요 일단 나는 안 섭섭해 그래요? 사실 궁금하게는 했어 나는 뭐 투프리아 본인 애인이랑 집단을 하니까 나는 이제 전혀 모르잖아 가끔 내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뭐 잘 진행하고 있어? 그랬을 때 네 뭐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했잖아 나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또 아니까 그래서 파장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애쓰고 있고 하고 있구나 해서 속으로 음원하는 마음이어서 소원할 생각은 안고 얘기 들어서 좋고 그리고 뭐 세명 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리고 나는 한편 좀 여자친구가 파장님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파장님을 만났으니까 진짜 그 여자친구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런거 이런 과정을 견뎌낼 거랑 이런 상상을 못할 만한 사람인데 저도 오래 봐왔지만 네 이제 파장님이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파장님이 좀 중심을 잡아주고 하니까 음 여자친구도 조금 조금씩 이제 견뎌낼 수 있게 되는 좀 내성도 생기고 그런 의지도 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요 잘 알기란 생각도 들어 되게 좀 듣고 보니까 사실 여자친구 만나면서 제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가 그게 제일 크거든요 음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음 사실은 그게 되게 믿음이 많은 게 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막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겠다 음 속풍이 되게 좀 되게 크거든요 그렇지 그게 사실은 만나면서 되게 마음이 커진 요인 중에 제일 큰 거 중에 하나이고 결혼은 결심하게 무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제가 거의 좀 남았어요 일단 우리 여자친구 때는 제일 오래 했을 거야 17년 했나? 저쪽 저쪽에 있을 때부터 했다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건 끈기는 끈기 하나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안 까는 건 알 것 같아요 응 진짜 대단한 거 응 왜 믿는 건 어때요? 아우 난 성공했진 않아요 나 끝날 때 막 물어봤잖아요 견혼 어떻게 내가 하고 있냐고 근데 그럴 때 얘기 조금씩 들어서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알아서 응 응 안 성공했지 응 응 다행이네 나한테 될 것 같아 아까 강글래는 이름이 안 불렸어 그래요? 못 들었어요? 어 응 그랬구나 난 불렀다 보니까 착각했지 왜 성의됐어요? 아니 근데 그 파랑 님은 이상하게 관심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뭐 물론 결혼 얘기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자세한 거 뒤로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예상도 못했지만 들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들은 게 어때요? 전혀 좋아요 네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됐구나 야 잘하지만 진짜 신뢰의 아이콘 그치? 본인이 처음에 직장을 왜 하는지부터 생각해요 직장을 맨날 그만두고 가시고 그래서 왜요? 직장들 안 내키고 나 때려줘가지고 그걸 지고 싶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분이 좋네요 공직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진짜 좋아 내 여자친구면 시아머니가 그렇게 만대도 남자가 이렇게 딱 서있으면 리듬 살고 잘하네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근데 엄마는 이제 아들을 통원에 얻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글쎄 저는 아버지 글쎄 저는 아버지 글쎄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그래 없는 것보다 낫겠지 아니 본인이 없어져야 아버지의 소중을 알게 되네 내가 없어져면 동생한테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빨리 가자 내가 결혼하는 순간 이제 동생한테 다 가겠지 동생이 힘들어지겠지 그럼 동생이 집단 오래네 동생이 집단으로 스타일이 나고 동생이 집단으로 스타일이 나고 얘기 몇 번 한 두 번으로 해본 것 같은데 싫대? 그리고 그 얘기를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하기 어려운 마음도 얘기하기 싫은 마음도 얘기하면은 뭔가 여기는 어쨌든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욕을 하진 않을 테고 내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현실적인 조언들을 들을 텐데 뭔가 난 너무 힘들고 그냥 지지를 받고 위로받고 싶은데 이래라 저래라 평가받고 이럴 거 같아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 같아 그랬던 보니 예상하고는 달랐잖아 그러게 난 오늘 이래저래 잘하고 있다 고생했다 그니까 어제 큰 마음 먹고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얘기해도 괜찮겠냐고 공부집단의 영상 나오니까 여자친구 여자친구 자기도 집단에서 얘기한다고 괜찮다고 얘기해 사람들이 통이 커 통이 커 통이 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섭섭하지 않다고 하니까 되게 좀 안심이 돼 만약에 뭐 담배님이 누구를 사귀었는데 얘기를 안해도 좀 섭섭하게 얘기해 뭔가 어떤 이벤트가 생겼면 얘기를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사랑님이랑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좋았어 일이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 같아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도 막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잖아 이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잖아 이쪽은 먹고 살려면 공원님은 어때요? 잘 모르긴 하지만 사랑님은 들으면 아 집단 오래 붙어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약간 집단에 대한 믿음? 약간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직 되게 친밀하진 않지만 뭔가 저도 뭔가 그냥 좋아요 그냥 많이 변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내가 의진님 그랬나? 내가 의진님 그랬나 왜 계속 죽어 줄 거야 변했다고 옛날 영상 막 기록이 다 있어 그게 아니라 계속 계속 확인받고 싶어 이런 거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그런 거 같기도 하네 그래 다른 얘기합시다 저 얘기해도 돼요? 저 알바 쓸 거 구했어요 무슨 일? 카페 알반데 진짜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요즘에 사람이 뽐날보구나 잘 됐네 막 서빙도 20대 1인데 이런 거 진짜요? 앞면 진짜 일을 구하기 힘든지 않아요? 나도 빠르바게뜨 넣었다가 끝나겠는데 언제? 예전에 떡볶이 가게 지금보다 지금이 더 힘들지 그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지 사람도 안 끌고 알바 구했다 아니요? 근데 지금 시험기나 거 아니에요? 시험 그냥 출석만 하고 있고 과제만 대충 내고 있고 아직 공부 시작 안 했어요 공부야 뭐 하루 전날 바짝하면 뭐 자신 있다 그랬으니까 자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러면 할 수 있다 응 네 축하해요 응 그 알바에서 좋은 게 아무 기대도 없고 평가도 안 하고 그냥 다 나한테 맡겨요 팀장이에요 팀장 그 점장님이랑 같이 둘이서 하는데 그냥 뭐 웃으라 뭐 그런 것도 없고 요구가 하나도 없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오히려 집중도 잘 되고 일을 잘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 보통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처음이면 잘 몰라서 좀 시킬텐데 알려주기도 하고 아 근데 제가 그 체인점 경력자여서 그냥 그냥 내버려주더라고요 그 똑같은 데를 해도 약간 평가나 기대가 많으면 너무 힘든데 여기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가 하고 싶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그래갖고 어 왜 칭찬 안 해주지 그쵸 어 왜 일 잘한다고 안 왔지 나 자르려고 그러나 막 음 그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얘기는 안 했어요 역으로도 불안할 수도 있겠다 얘기를 안 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말이 좀 없으세요? 그랬는데 그 웃긴 게 그 제가 무슨 병에 걸렸대요 자기가? 무슨 그 요새 무슨 무슨 괄호 때문에 뭐 말할 때마다 찌꺼기가 나온대요 아 그래갖고 불쾌할까 봐 말을 안 한다는데 전주님이 어 근데 애초에도 원래 표정도 별로 안 늘어나고 말도 없고 그냥 원래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찌꺼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말을 못 한다고 찌꺼기가 어디서 나와? 입에서? 발에? 몰라요 그래서 아 편도결석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편도결석인가요? 응 그래서 나를 처음에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음료수 엄청 챙겨주고 집에 갈 때 죽는데 넣어봐라고 포도가자 막 이렇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응 엄청 좋았어요 남자에요? 그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돌아가면서 둘이 남매인데 어 어떤 날은 아줌마 있고 어떤 날은 아저씨 있고 그 아줌마도 똑같아요 되게 말 없는데 필요한 말만 하고 되게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밌어요 좋네 응 약간 내가 여자친구랑 있을 때 드는 느낌이랑 비슷한데 나한테 일곱하는게 맞지않아서 편하고 좋은가? 응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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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끔씩 그런게 여자친구가 있을 때 약간 그런게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되게 날 좋아하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네 성향이 다르니까 내가 남자친구한테 되게 많이 듣는 느낌인데 ㅋㅋㅋㅋ 남자친구한테? 응 날 좋아하냐고? 응 요구하는게 없으니까 무심하다고 좋아하는거 맞냐고 막 그러다가 근데 생각이 안나 뭘 해달라 막 이렇게 말하는게 생각이 안나 왜 왜 이렇게 기대가 없어서 아니요 딱히 거슬리는게 없는데 뭐라고요 뭐지 이거 한 사람은 내가 막 하면 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너무 불안해 같이 했어요 뭔가 생각을 더하기 안하고 그럼 좀 뭐에 대해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해서? 네 평소에 나는 요구를 하잖아 난 뭐가 먹고 싶다 응 왜 이래서 만났을 때 점심 뭐 뭐 먹을래 물어보기 전에 점심 뭐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점심 뭐 먹고 싶어 라고 먼저 물어본다든가 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든가 이런 이런게 좀 뜸하다고 그래야돼요 파랑한테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인가 파랑님을 안 궁금해하는 거 같아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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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에 화분같이 약간 약간 궁금해하는 건 맞는데 표현이 표현 빈도가 적으니까 뭔가 크지 않다는 느낌 응 마음이 크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이 매번 드는데 그렇게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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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겪으면서 내가 확인하는 거는 되게 마음이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니까 음 사실은 이제 그게 화나면서 좋으면서도 섭섭할 때가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응 응 되게 비슷한 게 있어갖고 그것도 별미님 반대를 또 느낀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니까 약간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계속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불안해 응 비교를 하다 너 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 그럼 예민님은 뭐 먼저 하자고 요구는 안 해요? 뭐 먼저 하자고요? 응 너 뭐 하고 싶어 해서 같이 하거나 뭐 얻고 싶냐고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네요 너무 부러워요 그니까 누가 물어본다고 제가 물어보거나 물어봐서 그럼 그중에 이거 하자 이 정도로 약간 하는 거 같아요 응 근데 근데 진짜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응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기도 해요 근데 뭐 너도 좋냐 이런 걸 물어보고 하는 편 응 하자고 있는 얘기 하자 아 그럼 남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때 뭐라고 해 뭐 뭐 나 어 아니라고 좋아 좋아한다고 말해주지 응 더 표현해보겠다고 하고 그게 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 같아서 응 응 비굴해요 응 아니 좀 걱정되는 거였어요 응 계속 무신하다고 느끼고 서운해하니까 응 근데 그러고보면 미워하는 거는 계속 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감정은 계속 할 수가 없어 응 좋아한 감정은 미우면 계속 마음에 남잖아 저 새끼 있다 짜증 표정으로도 드러나잖아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다 쓴거죠 응 계속 유지가 안 돼 응 그러게 생존의 반년이 없어 뭐 생존의 반년이 없어 다른 게 늘 웃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인상은 계속 쓸 수 있거든 저 새끼 볼 때마다 인상 드는데 똑같이 좋아하는 마음도 계속 할 수 있겠는데 하하하하 빨리 결혼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엄마가 사랑하는 게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늘 하셔? 먹을 거를 주는 거 말고 뭐 우리 아들 뭐 이렇게 말표현? 이런 거? 요즘은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는 면차을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요즘에는 이제 상황이 급박붕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들 마음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실은 그거를 좋아 표현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그래서 가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묻거든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 이렇게 묻거든 이거 왜 묻겠어 계속 짜증을 내가 내거든 야 같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안 받아들일까봐 어려운 거 같아 계속 좋아한다는 거를 표현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좋아한다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 그래도 하라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좋은데 그렇지 그걸 좋다는 사람이 많아 근데 열배님은 남자친구 얘기하기 불편한 거죠? 남자친구 얘기? 어 안 불편한데 괜찮아? 네 어 괜찮은게 얘기는 좀 잘 안 하는 거 같아서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네? 안 봐요 안 보기로 해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이런 친구들이 영상은 안 보는데 하하하하 아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대 뭐올까? 왜 스트레스 먹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약간 신경 쓰이고 질투가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열라고 싶었는데 대단하다 뭐하나?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질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나 보다 싶어서 응 진짜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싶어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일단은 계속해요 나는 좋아 네 근데 아직 많이 못 나왔어요 시험 기간이랑 막 겹쳐가지고 아직 한 다섯 번도 돼요 아는 거 같은데요? 같이 다섯 번도 아니 되게 힘들어한다면서 괜찮아요 응 지금 응 집단서 옮겼잖아 같이 하는 거 응 같이 한다고? 아니에요 제가 모교 집단서 그거 틀고 옮겨요 아 그렇게 옮겼어? 아니 괜찮아 같이 하니까 훨씬 낫대 그렇지 응 남자친구 영화에요? 저도 내가 아 뭔가 약간 그런 미래라고 봤던 거예요 몰라요 그냥 연성들은 잘 안 그러는 거 같아요 약간 그렇게 약간 좋겠네요 나윤씨가 그런 거 계속 표현해주고 좋아 수카 받고 싶었어요? 아르바이트 직장을 구해서? 칭찬받고 싶었어요 칭찬 우리한테 칭찬해달라고 난 축하해요 근데 축하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안그래도 저번에 쿠팡 갔으면 클략을 했는데 일 터져서 이제 괜찮나 싶은 듯 한데 고했다고 말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 방 싸요 칭찬 오늘 개념이도 안 한대 아 그러네 뭐 올 일 있다라는 거 같나 뭐랄까 안얼리지 않았어 안언다고 아니 저번 주는 봤는데 둘이 같이 나가야돼 세번사람이나 갈게 아니 개념이 왜 왔어요? 난 궁금해 그걸 나한테 물어본 애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집단하나 본 거 아니야? 나랑 나랑 여기 왜 왔어요? 시간이 안 많아 시간이 안 많았지 않았어? 처음에 집단하냐고 아니면 여기를 왜 왔어? 여기여기여기여기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은 일하는데 그저 때 일을 안 하면서 돈이 없어서 왔다가 툴툴히 돈 내고 하라고 아 그래 그냥 한참 초반에 그랬지 그럴 수 있잖아 요즘 모습 보면은 마치 콕 집어서 연애하려고 와서 해결되니까 안 온 거 같애 요즘이들어서 햇살님은 별로 올라왔는데 담배님한테 뭐 이프터 오냐고 물어봤어요 아 이프터에 대해서 안 살 건데 왜요? 왜요? 저쪽으로 오겠다고? 네 담배님은 할 얘기 있었어? 햇살님은 아니 처음에 햇살님 아빠랑 밥 먹고 잘하는 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래 본인한테만 얘기해준대?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저저번주에 눈앞잖아요 그래서 못돌아서 아쉽다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안 했대요 아 그럼 다섯주에 되셨을 텐데 그때부터 그래 고아님은 고아님은 고아한테 마음이 어때요? 음 지금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딱 싫진 않아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이 단어를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너무 한남 같아요 완전 전형적인 한국 남자 같아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싫어요 무슨 얘기죠? 그 그러니까 그 전에 저 처음 왔을 때 남자예요? 그랬잖아요 그냥 근데 음 너무 여자는 이렇게 생긴 사람 남자는 이렇게 생긴 사람 상담사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진짜 살짝 실망스러워도 있어요 왜 그게 실망스러워요? 저는 약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제 개인 상담사분이 상담 잘 하신다고 물으셨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랑 그거랑 거랑 무슨 상담사분 하 뭘 아니하튼 내 이상적인 상담사 상담사분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아갖고 실망을 했나 봐요 하여튼 하여튼 뭐 그렇게 내가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싫어? 싫어요 왜? 나는 그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 왜 싫어? 어 본인 어디에도 안 속해 근데 나를 약간 뭐라 그래 왜 잘 안 못 친해질 거 같아 그건 뭐라 그러지? 별로 강요당할 거 같아 그냥 강요할 거 같다고? 네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좀 해 저렇게 좀 해 이런 약간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그렇게 강요할 마음이 있냐? 네 그래서 그렇게 강요할 마음이 있으세요? 여자만 일으켜야지 남자만 일으켜야지? 응 사실 물어볼 때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성별이 잘 가족이 잘 안 돼서 근데 강요할 마음은 관심이 있진 않은데 본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음 근데 약간 얘기 들으니까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싶어서 쉽게 불편하니 쉽게 편해지는구나 뭐야 왜 뭐해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좀 뭐지? 그냥 별 감정 없이 그냥 본인의 판단만 안 받으면 되는 거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싫어요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싫어요 뭘 해 그러니까 판단 그러니까 감정 상관없고 판단만 안 받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약간 근데 그게 싫다고? 그런 틀을 가진 사람한테 관심 있진 않잖아 그냥 그런 틀을 가지고 나한테 강요하는 게 싫은 거지 강요하는 건 싫은데 그 틀은 본인이 있는 거야 아 남이 나한테 이럴 거 같다? 뭐 이해를 못했는데 제3의 틀을 가진 사람 제3인데 제3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분노 난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있어요 제3의 틀이 있다고 해도 분노하지 않아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별로 관심 없는 거 같아서 좀 짜증이 나는데 관심? 관심이 뭐예요? 근데 여자랑 동참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심이 없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멍해요 얘기가 정확히 안 돼요 약간 제가 좀 맥락 파악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어려워요 그런 감성 têm 이 ambiguity 제4의 틀을 이렇게 안방학 pit 하고 계속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신경이 쓰였는데 뭐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음 시간이 많이 지날지 오늘 물어보는데 본인은 그냥 아 그렇게 판난한 거 아니면 됐네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대박 그냥 확실하게 노을적으로 드러내 난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나 이런 거 없고 나는 나만 사람 같으면 좋겠다 아니 멋대로 내 생각을 말해요 짜증나게 나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 그런 거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어떤 기대만 할지에 관심이 있잖아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거가 주로 그거가 주긴 한데 그것만 있는 건 진짜 아니라고요 알겠어 다른 건 다음에 필요하려고 그것만 주고 있어도요 그럼 이 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해 슈플린과의 대화를 아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럼 됐어요 전 이걸 어떻게 이해해 슈플린이 마음 썼다는데 아 그런 거였어요? 저 말했을 때 말했을 때 그랬잖아 이해를 못했네 근데 일단 마음 써주셨다니까 그건 좋아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는 궁금해서 사실 성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본인이 되게 불편해하는 거 같아서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 그렇게 불편할까 네 본인은 그냥 제가 오해를 안 받았으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무슨 생각에서 그런 기준을 가졌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관심이 없다? 그럼 내가 물어보면서 자체를 못 하긴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그냥 되게 쉽게 한남 너무 쉽지 않냐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관심 좀 가져 아 지금 너무 답답해 표현 진짜 못 하는 거 같아서 표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하는 거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 집단 영상 볼 때마다 변경은 느껴질 거 같은데 되게 사람들이랑 감정적으로 깊게 대하시는 게 그게 되게 약간 좋아 보이고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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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대한 판단이랑 그 말을 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없죠 별로 판단이랑 마음이랑 뭐가 다른 건지도 잘 몰라요 그래 오빠 여기서 빨리 이익기를 하라니까 나 관심이 없다 그래 내가 판단 받는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 그렇구나 공원이고 그런 사람이구나 아쉽지 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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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뭐 어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관심이 있다는 거 같은데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스플레모한테 관심이 있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그냥 근데 관심 없어도 저도 관심 있다고 착각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고 아 근데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솔직하네 근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잘 생각해보니까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고 싶었던 거 같기도 해 하고 그래서 근데 없어도 뭐 상관없어 뭐 나중에 또 친해지면 되잖아 아 그렇긴 한데 지금 관심 뜻이 뭔지 지금 모르겠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게 관심인지 일단 그것도 없어 보여 어 맞아요 궁금한 게 없네요 어 관심이 없네 아 난 되게 궁금했거든 고원이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 음 음 그럼 이게 관심이에요? 궁금한 거? 관심이지 먼저 물어봤잖아 나는 그래서 좀 아까 슬림이 이 얘기 안 했으면 다들 별로 할 얘기가 엄청나서 빨리 끝내자 이러려고 했는데 얘기를 했잖아 먼저 나도 까먹고 있었거든 그때 슬림이 성별 물어볼 거 아니 근데 맞아요 관심이 없는 게 맞아요 아 너무 어려워 아니 나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느꼈으니까 뭐 한남 같다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수풀님의 그런 모습이 되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난 수풀님을 좋아해서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불편하다 그러니까 없어져야지 무한이 불편한데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 불편한 건 왜 생겼을까 이런 거 아니지만 없잖아 그냥 나를 불편하게 쟤는 한남이네 그 사람만 없어지면 되지 그런 사람만 세상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불편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알겠는데 일단 관심 없다 해서 시작하자 없어졌으면 죽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안 오면 그냥 왜 안 없지 궁금할 듯 있었어요 저 사랑님이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님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막 몰아가는 거 같아서 맞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있으면 있으면 있다 가지고 분명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정의가 너무 확실하지 않아서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다니까요 자 내가 정의 예로 줄게요 한남이야 그럼 한번 나갈 수 있잖아 저 사람도 왜 한남이 됐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 근데 그건 안 궁금해요 왜냐면 다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사회에서 아니야 그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잖아 그 유형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네 그럼 본인이 나 좋아한다고 해도 나한테도 관심은 안 느껴져 사실 그래서 내가 싫은 거야 공헌님은 근데 좋아한 게 진짜 뭐예요? 나 애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냥 내가 본인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잖아 궁금한 게 본인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만 궁금하겠지 일단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느껴지면 얘기를 할게 왜냐면 그냥 난 사실 무관심하다 여기서 시작을 하자 알겠어요 난 그렇게 되는 게 싫긴 하지만 일단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싫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이런 거 보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인정하기 싫어해 그거 해야 돼 아니 장본님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나는 장본님 좋아 그래 나도 좋아 관심 없는 인간 그래 관심 생겨요 아빠 안아 그래 이렇게 관심이 없지만 가끔 생긴데 얼마나 더 담비 같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사람이 엄청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심이 있겠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 같아서 그게 아닌 거 같으면 아닌 거 같은 걸 나중에 보여주고 그때 많이들 얘기해 알겠어요 알겠어요 혜연이 무슨 생각이야? 그렇게 된 말이야? 그냥 관심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그런 것을 저는 싫은 거예요 자기 뭔 질문에 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다 자기한테만 오는 거 같아서 뭐 관심 없어 보이게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피해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물어봐 아까 꼈잖아요 언제요? 나 꼈어 나한테 관심 좀 받아주세요 관심 없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뭔가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나도 그걸 정말 거치고 싶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관심 있는 척 하려고 그래 초기하면 건조해서 좋아 아니요 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강의가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는데 말 본 거 싫으니까 그럼 그럴 때 싫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 이 얘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니까 이거야 본인이 받아들여야 될 건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좋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좀 받아들이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관심이 없는데 말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어 아 짜증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 공개나서 좀 그래요 왜? 네? 집단 처음 오신 분처럼 왜 이러세요? 아니 근데 저 원래 이러잖아요 아니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몰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걸 믿어 얼마 됐다고 진짜 진짜? 이제 1년 다 되어낸 음 음 이 얘기 여러 번 했었어 아니 뭐언니 오해받기 싫어서 자꾸 도망가지 말고 그냥 한 지점에 있어야 거기서부터 다음 스텝이 어딘지가 밟아져 어 아니 좀 아 나는 좀 별 관심 없다 그러고 좀 관심 없게 있어 봐 그럼 누가 말을 들겠지 아 아 뭔가 힘들겠어 그냥 오해받기 싫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들으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 같아서 좋아요 약간 알았어 말 내용은 어때? 왜 없어요? 어 왜 없어요? 아니 그거에만 관심이 있잖아 이 인간이 나를 좋아해라 나한테 관심이 고의적인가 지금 그런 얘기 다 아팠다고 아니 근데 이 중요한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왜 가능할까? 그래서 말의 내용에 인정이 돼? 아 맞다 그래야겠다 싶어요 네 얘기하자 나 좀 관심이 없다고 저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편에 속해요 네 응 좋네 그러게 응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없을 수 있어 이런 없어서 없어서 편해 그러니까 여기가 편해 그래 여기가 편해 편해 아니 근데 그게 나빠서 싫은 게 아니라 아 본인이 당하기 싫어서 싫은 거잖아 아니 그것도 있는데 진짜 관심이 있거든요 아 진짜 거짓말하고 계속 안 샀네 이 인기야 거짓말 아니야? 아 내가 지금 1년 동안 본 게 있던데 이 사람아 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 근데 내가 좋다며 어 그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나한테 느껴지는지 알아? 아 진짜요? 어 나한테 뭘 요구하잖아 나한테 뭘 그렇게 돼 지난주에 진의 집단이 여기 앉겠다며 응 아니 그냥 가까이 있으면 좋아서 밥 먹자 그래도 싫다고 하지 나한테 밥 먹자 그래도 싫다고 했지 이 용기 내서 표현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 그거는 알겠어 아니 그리고 그것도 좋아 근데 확실한 거는 나한테 관심은 안 느껴져 아 근데 오늘 다 와서 실냐고 물어보려고 하긴 했어요 응? 그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약간 힘드냐고 어떻게 어떻게 느껴지냐고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뭐 힘들진 않는데 폭력적으로 느껴져 폭력적이라는 게 뭐예요? 약간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것처럼 느껴져 응 날 통해서 근데 차라리 난 관심 없다 난 관심 없는데 너 나한테 애정을 달라 이렇게 확실하게 요구를 해 그럼 나도 확실하게 거절을 하지 근데 뭐 관심 있는 애처럼 계속하니까 그니까 화내고 때리고 이래야 폭력이 아니야 나를 좋아만 해주세요 이것도 폭력이야 음 음 차라리 때리고 화내 도망이라도 가지 그렇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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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맞아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우 그냥 다르게도 해볼 수 있겠다 약간 아니야 그럼 나 그냥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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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은 없어요? 남은 일이라서 펄려는데 아 나 그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 생각이랑 감정이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아니 옆에 앉지 말라 있으면 서운한 마음 될 거 아니에요 서운해요 그래서 내 손톱에 갈까요? 월컴 아니 왜 저기다 눈치 왜 저기다 앉았을까 아니 나도 앉아보면 안 앉아보자고 그래서 내 옆에 아무도 못 앉는다 딱 이러면 성공이잖아요 없었어? 저거 생각하네 아 우리 갑시다 저 먼저 할게요 일단은 좀 각오를 하고 왔어요 얘기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좀 들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그래 듣자 이렇게 왔는데 일단은 아쉽지 않고 어쨌든 뭐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뭔가 믿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거 같아 저 그런 생각하면서 혼자 들었던 생각은 내가 되게 시리소리를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런 마음도 있는 거 같아가지고 여전히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숯풀임도 그렇고 나뭇임도 그렇고 열맨임도 단대임도 그런 걱정했던 반응이 전혀 없어서 되게 안심이 되게 좋아요 고모님은 그 얘기가 되게 생각이랑 감정이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되게 헷갈려갖고 저는 유치원 유치원들이 막 보는 책이 있거든요 유다주님이 쓴 책 중에 감정에 대해서 도서관 가서 도서관에 나가는데 책 빌려갖고 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혼란스러울 거 같아요 지금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 감정을 모르겠으면 기분이 좋은지 나쁘지 저도 거기에서 지금 시작한 게 있거든요 감정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나뭇임도 저한테 얘기했던 게 좋다 싫다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응원해주고 싶고 그리고 저는 공원님도 관심이 있어요 네 관심이 있고 그래서 아까 수풀님하고 얘기했을 때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런 걸까? 관심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건 아닌 걸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얘기했던 것도 있고 또 열매님이 그런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듣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여자친구 반대 입장에서 여자친구는 어떨까 궁금해지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집단이 되게 편하고 익숙해지고 좋은데 약간 루즈해진 느낌? 지루한 느낌으로 있어 사실 오늘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주제도 있었고 개님이나 균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얘기 사람이 없어서 좀 더 그런 거 같긴 한데 우리 몇 명 내쫓자 날아가라고 날아가라고 그래서 좀 무슨 편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삶이 더 힘든데도 더 자극이 필요해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 같아 아 이래도 돼 좋아 이래도 돼 좋아 늘 저때까지 필요는 없잖아 너무 너무 그런 생각이 커요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어 그리고 아까 물어봐서 좋았어요 나한테 이런 이런 앱부터 안 나왔으면 좀 아쉬워요 그냥 가요 저 CW라고 운동하고 아 그래서 제가 한 시에 가는 거예요 한 시에 먹으면 되지 그러면 그냥 그냥 이상해 네 저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파란님이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순간에 같이 마음 나눌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본인이 활용하지 않고 같이 마음 나누지 않고 같이 고민해 주는 기회를 본인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냥 혼자 결정을 서운을 고려하고 통구했다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걸 해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 결론이 나는 일도 아니고 뭔가 새롭게 결정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뭐 뭐 그러려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했다 뭐 왜 아니 왜 계속 얘기를 같이 안 했어 무슨 마음이었어 이게 되게 아쉬울텐데 그러니까 뭐 제재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계속 좀 밀어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니까 이렇게 혼자 고민해버리면 이게 좀 서운한데 뭐 그런 면에서 팔님은 그래서 서운하지는 안 한 것 뭐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지 뭐 사실 아는데 뭐 본인이 이 때가 되면 얘기하겠지 라고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이야 지금부터 계속 그렇고 너무 힘들 때 와서 얘기하면은 어쨌든 위로해주고 같이 고민을 좀 풀고 싶어요 그리고 집단은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사랑님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집단에서 좀 제대로 좀 경험해 보도록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부터요 지금까지는 뭔가 막 힘든 일이 있었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컸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급해 보이고 그랬는데 특별히 내가 어떤 바꿔야 될 게 없더라도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주고 이런 모습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나누는 그것과 되게 닮아 있는 거지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결혼해서 배우자랑 있을 때는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계속 같이 옆에 있으면 마음 나누고 궁금해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특별히 뭔가 이벤트나 이런 게 없다 없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어쩌면 지금부터가 사람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걸 경험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공헌님 저는 공헌님이 본인이 본인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부터 아까 스프링에서 얘기했듯이 그거부터 인정하면서 근데 그거를 뭐 대단히 꼭 바꿔야 되는 건 잘 모르겠어 아니 뭐 타고나게 타고나게 관심이 없게 떠났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 본인이 관심이 사람들한테 없다고 사람들이 본인한테 관심이 없을 거로 생각하지 마요 오히려 사람이 일치되면 관심이 생겨 사실은 애들은 부모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애들은 지들 욕구가 크지 그런다고 부모가 걔한테 관심이나 사랑을 안 주는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편하게 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구나 이 정도만 있고 물론 사회생활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뭔가는 해야겠지만 그런 정도는 집단에서 연습하면서 사회에서 뭔가 좀 해보는 정도고 집단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뭘 하지 말라는 굳이 애써서 혼자서 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있다보면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전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본인을 좀 받아들이라고 알겠어 그러고 나서 뭘 안해 이렇게 여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요거 말씀 원래 공개 질단이 일시전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체님도 일시전결 안 된다 니체님이 계속 돈을 내면서 또 나는 자유를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코로나도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해서 아까 초반에 답변 얘기를 하면서 니체님은 좀 예외적으로 일시전결을 시켜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코로나가 끝나서 니체님이 돌아오시면 이제 잠깐 열한 명이 될 거고 누가 나갈 때까지는 받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새로운 분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니체님도 일시전결 일시전결이에요 니체님 특별 내용 아닙니까 저 특별 내용 하하하하 좋겠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할게요 그니까 파란님이 좀 뭐라하지 되게 힘든 상황이 있고 그래서 뭐 오늘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막 이런 까칠은 소리? 이런 걸 좀 들을 거를 기대하고 어 왔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힘든 마음이 많이 더 공감이 됐어요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막 더 재촉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아요 충분히 지금 뭐 파란님이나 여자친구가 숨 된 거를 잘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무리 때 아 자기가 좀 싫은 소리 들어하는 걸 싫어해서 이거 좀 해피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자책감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파란님 진짜 집단회로 과정을 생각해봐 싫은 소리 충분히 많이 쓸었어 싫은 소리 듣기가 싫어 아니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싫은 거야 아 내가 싫은 소리 듣는 거 그냥 싫은 거지 본인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적했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신을 단적 지고 그렇게 그렇게 자책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어려운 문제 만나면 피하고 싶어 어 아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대신 느껴줄 사람도 필요한 거란 거지 그렇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거 같아서 저도 응원하는 거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공원님한테는 일단은 좀 뭐랄까 하 허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그 시간동안 좀 이렇게 뭐지 갈등할 것도 좀 상상을 해보고 뭐 뭐 뭐 공원님이 저한테 뭐 화를 내거나 마음을 표현하거나 제가 또 거기에 보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저도 좀 마음을 표현해보고 이런 것들을 상상했는데 딱 너무 쉽게 제가 어 그거는 오해다 라고 했을 때 그것만 딱 가져가가지고 자기 마음 이나 저에 대한 마음은 없이 딱 괜찮아진다는 게 저 좀 아 저기 좀 뭐하지 음 공허한 느낌이야 공허한 느낌이야 아까 아 저도 좀 내가 잘 생각했구나 그래서 어 어 저도 진짜 노다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사람한테 관심을 받는 사람이 싫지 않아요 어 싫지 않아 너무 관심이 있어도 싫어 어 어 어 그래서 그냥 자기 모습을 좀 받아들이고 일단 거기서 좀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좀 이런데 내 모습이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누구는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역해지고 관심을 더 가져보고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관심을 할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에 대한 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음 음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선은 멀리 너무 당근 상이 명확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가 사람한테 그런 관심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냥 오해받지 않는 거에만 관심을 받게 돼요 상이 명확하다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맞나요? 비슷해 근데 본인한테 먼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바뀌거나 그 상관은 다른 마음이 들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걸 잡으면 사람들이 본인하고 관계하는 거 어려워 본인도 사람한테 마음쓸이 먹어야 돼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잡아야 된다고 아니 스스로 제 긴 말 진짜 이해를 못해요 아니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 영상 있어 영상 올려놓고 개인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저 저 어 이상해 저 저 내가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처음 듣고 이럴 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약간 요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내가 내 기준은 이상한 사람이고 좀 안 좋은 사람이고 좀 나쁜 사람인 거 같으니까 제가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난 아니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논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면도 장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 그래 무관심할 수도 이렇게 좋겠네 너도 생각해볼까 비교해보니까 무관심했었냐고 예를 들면 스스로님이랑 진짜 친한 애가 비굴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어 이만큼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무관심했구나 나 무관심한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인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음 그게 안 되면 어차피 잘 모르지만 관계라는 게 없어 없는 거 같긴 해요 그게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엄마가 저한테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요새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느끼시는 거예요 다른 말보다 기분이 너무 나쁘지 왜 나는 왜 예민하게 하냐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냥 나는 예민하지 않고 쿨한 사람이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막 그 예민하는 말에 너무 막 가볼만해 돼가지고 막 엄마가 하는 말 절대 안 듣고 어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봐주지 않는구나 딱 대화 당중 이렇게 해버리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겠거든요 근데 예민하면 예민해도 좋은 게 있지 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 예민한 사람이야 어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이제 또 다시 엄마가 그런 거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그래서 약간 또 뭐 어때요? 예민하고 무관심하고 뭐 뭐 이상한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잖아 이러면 나쁜 사람이 근데 그런 면도 장점이 있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저는 그 이상한 사람은 다 내가 해당되는 거 같아 아 위해선 그 You do 받아들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는 상황 사람들을 더 오래 볼 수 있고 다른 lined bird 수 있을 거 같아요 오늘 한 분이 보다 제가 1층과 5층이 다 좋고 얘기 들으니까 저는 그래도 결혼할 거고 그래도 여자친구 쪼금 오신 것 같아서 좀 나에게 그냥 무섭거든요 버티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엄마가 건강의 문제로 좀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잘 살면 후에 잘 살고 이런 모습 보여 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버티시려고 하죠 저는 아까 남은 의사진님 말 듣고 되게 편해졌어요 저도 막 이슈 말 없고 딱 막 다뤄야 될 게 없고 하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흘러봐도 되나? 그리고 이게 좀 제 탓도 많은 거 같은 거예요 파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걱정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오래 했고 막 그래서 더 말할 게 없나? 이래서 좀 약간 그것때로 좀 처지기도 했어요 약간 좀 처졌어요 그래도 계속 하고 싶은데 뭔가 고인물을 들었나? 나가야 되나?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왠지 내 탓 같으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말 들으니까 좀 혼내졌어요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걱정은 없어요 네 그런 것 같다고 좀 참고 있어 그랬고 그리고 아까는 들었을 땐 몰랐는데 파랑이 얘기 안 한 거에 대해서 서운해할 거 같다고 생각했던 게 들으니까 좋더라 그런 걱정했다는 게 되게 좋았어 방근 님은 파랑 님이 이름 안 불렀을 때 안 사와냈나? 한 번이 안 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 그랬는데 나이 때문에 그렇다니까 어떡해요 이런 모습도 틀해 그렇고 음 공헌 님은 공헌 님은 되게 자기 거를 가져가는 게 저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도 맨날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나한테 무슨 생각 갖고 했는지 많이 되게 봤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말이 많겠지만 그래서 뭔가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나도 똑같이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그 모습이 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보기가 좀 싫어요 웃겨서 그래? 되게 자기만 온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모습은 좀 싫어요 그리고 너를 보는 내 마음이다 요즘은 말을 할 때마다 다 그런 거 같아요 다 내가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상대한테 말을 하기가 조금 약간 꺼려지는 게 있어요 해주고 들어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래? 그런 것도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할 거 있으면 돼 요즘은 남자친구랑 관계랑 지금 있는 관계에 너무 이렇게 다 쏟으니까 힘이 얹는 거예요 더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서 뭔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좀 두려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상가에 물러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날도 올래요 하하하하 그니까 이제 밖으로 안 놔돌고 집에 있어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하하하하 그래서 눕혀있어 오는 건 반대라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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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할래요 하하하하 그 딱 처음 왔을 때부터 열린이 보고 우리 되게 서로 싫어하겠다 이 생각을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상 봤을 때도 약간 아 캐릭터가 살짝 겹치네? 약간 하하하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하하하 그래서 친해지면 그리고 되게 많이 불안해질 거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남자친구한테 대하는 거를 보고 그러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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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장님 좋아요. 그리고 당근님도 좋은데 몰라요. 좋고, 그냥 몰라도 편한데, 그냥 잘 몰라요 누군지. 그리고 약간 수풀림이 마음 그렇게 많이 써두시는 걸 몰랐는데 못 받은 것 같아서 약간 속상할 것 같아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미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아 내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거든. 알겠어요, 그럼. 두다시님. 그냥 뭐라고, 그냥 고, 고맙다? 네, 그냥 그런 생각. 아 그리고 오늘 좀 이상했어요. 집단이 너무 따뜻하고 선문내서. 원래 집단이란 게 이런 게 아닌데 약간. 그런 거 신기하다 싶었네요. 여기까지. 다 하셨죠? 응.